일단 빅토드 상대로는 이제 봄풀줄 드시고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펠퍼 들고 시작할게요 오공이 이쪽 가니까 저는 이 밑에 쪽 봐줄게요 빅토드 라이즈는 이제 라이즈가 푸시를 하기 때문에 1년 때 와도 안 봐줄게요 라인 밀고 와도 박아 넣는 식으로 해주고 일렉트 2 찍을게요 빅토드가 홍홍이니까 저 Q평을 같이 맞으면 안돼 Q까지만 맞아도 되거든요 저 Q평 맞으면 안돼요 안 맞는 느낌 거리 재면서 CS 쳐주고요 이렇게 Q 썼으니까 암모빙 푸시 주도권 잡았어요 천천히 밀고 선 2대비니까 암모빙 라인 푸시 해줄게요 오케이 레이저 피해주고 칼부에 와도 넣을게요 킹드레드 라우저 풀캔 넣는 느낌이나 정글이 킹드블루 시작 그러면 라인 밀어줄게요 제교해주고 다음 날 밀고 아마 직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직갔다가 연운에 피나 사고 탈타면 돼요 피나 넣어주고 다음 데프톤까지 천천히 밀게요 무작정 밀지 말고 다음 라인까지 싸워서 미는게 더 좋아요 라인이 더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동안 또 할 수 있는게 더 많아져 이거 먹어줄게요 시간 남으니까 챙겨주고 그리고 이쪽에 왓단 게 넣어주고 라칸 위쪽에 핀 찍어주고요 다시 라인 2분 라인은 안 믿어도 돼요 당긴 다음에 갱각 한번 보는데 2분 라인 때 자 프리진 해줄게요 갱찔러서 프리라도 빼죠 이거 그래서 밑에 문 칠게요 밑에도 윗쪽 문 칠게 만들게 필 빼죠 피만 빼고 파톤 갑시다 파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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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주고 입장 부족 감당 패법 들어주고 이대일 싸우면서 이제 강점을 evacuation 천천히 밀고 를 나오는 대에서 싸워서 밀게요 오케이 이제 믿어줄게요 칼라블리 먹어도 돼 바텀 데려 한 번 더 가죠 CA 추정 오케이 다시 미드 킨드 전련치고 있네요 근데 우리 바텀에서 이특보면 돼 용까지 지금 먹을만 하지 않을까? 전 2분 라인 밀고 지탄 잡으면 됩니다 지금 힐 있어서 안죽어요 이건 레오나가 띄워주고 나 집 갔다가 저도 같이 쬐어줄게요 한 마간신 타주고 이제 제가 라인 쥬도권 있으니까 렌즈 사서 이제 도와 다닐게요 탁 띄워주고 제스 형 바텀 할 수 있어 그렇지 좋은데 이거? 노플 나이스 이거 비터놓을 수 있으니까 바로 띄워주자 나 가는 중 이거 봐도 되고요 천천히 봐도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까비 타조 밍 쳐줄게요 아빠 그다가 배치기 빠졌고 그다가 배치기 빠졌는데 그다가 배치기 빠졌는데 맞주고 이큐 오케이 미드 가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게 라이즈 플레이에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게 라이즈 플레이에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는게 라이즈 플레이에 딱 좋아요 여기서 한번 바텀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불씩 가져와주고 다시 탑다이브 가자 떡골단계 먹고 야미 하고 밥 해줄게요 탑다이브 띄워줄게요 이거 탑다이브 이거 탑 뺐네 모공화 그거 맞아? 자 꽤 적긴 했는데 어 안 되겠다 핑크만 지우고 이번 부여왕 가줄게요 부여왕 일단 미드 라인 받아줍시다 3미드가 바텀에 있네 원래 3미드가 미드 와야되는데 자 이거 푸시 나가주자 어 어 이거 하고싶은데 아 이거 하고싶은데 아 회시 우찬 켜주고 뒤에 공 여기 금 타주고? 어 한 대 좀 해줘 좋아요 그 지금 1티어 라이즈라고 이게 바로 빼야돼 기입한 캐릭터 나왔쩡 그리고 전령 보자 전령 세포있어요 쭉 빼서 집 그 다음 템은 대천사 가줄게요 탑에 퇴근 살짝 보고 빼고 들어왔어 아아 이슬로우 오우 밀어주고 이런거 늑대도 뺏어먹을게요 여러분 유리할때 이런거 다 뺏어먹어야 돼 핸드전글를 다 뺏어먹어 그래야지 선전차이 나요 그리고 이거 와드도 지워주고 그리고 덤네임 밀어주고 지타이 그리고 이제 바텀 1차 보면 될 것 같네 그래 지금 엄청 잘 컸으니까 다음댐 그냥 바로 긴 잡을 거 갈게요 개빡딜로 간대 예전에는 몽짠라이즈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딜라이즈가 좋아가지고 그냥 빡딜 올려줄게요 빡딜 나 이번 라인 밀어주죠 야 빼야돼 빼야돼 지수 빼야돼 그럼 제가 탑 밀게요 핑아 여기 넣어주고 벌레 삽춘이가 먹었고 빼자 안돼 너무 무리한거 아니야 너무 무리했다 어 무거위먹고 뺄게요 쪼 빼쪼 빼쪼 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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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쓰지 도니하고 가자 어..클났더 덱스전풀 없는데 제가 바텀 가줄게요 이제 텔뻐두니까 텔 있어 이거 하드해도 돼 네 오빠 꺼어주고 그가 잡고 가자 아 잡자 하여튼 써주고요 잠금을 다 빼서 먹어주고 탑넬 믿어주고 테이프 있으니까 보탑 깰만할 것 같은데 보탑 깨보자 보탑 세대 때리면 깨지 않을까 안 돼 도태대 네네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두꺼위 벗고 뒷갔다가 테이프 찍고 이거 이거 와야 돼 이거 와야 돼 그냥 한다 뺄게요 아 개망이다 아 이거 죽었으면 안되네 이게 딱 걸리네 아 운덕 지지도 안좋다 흠 미드 1차 줘요 주세요 주세요 싸우면 집니다 싸우면 집니다 부터 직관에 무탑 밀자 존량이 장화들고 핑 한개 봐주시다 이거 고맙다 가자 이거 가자 오케이 다 보내주고 오케이 빼자 오케이 크리스마스 왠지 브라이 오 오 구현 교란에 박스 카드 흐헤헤헤 해헤헤헤 이거 투안타 바꾼 다음에 반 버스터드 되겠다 라이즈 몬프지롱 제발 사료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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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굴리자 이거 파도 가도 될 것 같은데 간다 빼빼빼야 빼야돼 빼야돼 욕하지마 야 빼빼빼빼 못걷네 이거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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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아 이게 딜라이즈야 뒤에 존나 세지 오케이 오케이 끝났네요 dj 수고하셨습니다 으 2 한글자막 by 한효정